첫 번째 질문. 이건 키워주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정리한 거니까. 양쪽 다 저평가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첫 번째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제가 파란색 글씨로 질문을 했고 추후에 나오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빨간색 글씨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3%가 질문을 합니다. 저평가된 한국 주식 원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국 주식 시장이 지금 3천 정도 되는데 이게 5천까지 가는 건 별 문제 아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과거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소. 이거 북한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됐는데 지금은 뭐냐면 시장이 불투명하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한 단속률도 낮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왜곡돼 있다. 그렇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라든지 기술 탈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성장성, 수익성에서 밀린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핵심은 투명성이라고 명징하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질문이 저평가된 한국 주식 원인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핵심은 투명성이라고 하면서 딱 정리를 해 주거든요. 이거 그대로 나온 건데 그다음 윤석열은 뭐냐면 저평가된 한국 주식 원인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열한 것도 제가 좀 줄인 거예요. 하나하나 이거를 다 얘기하는데 다 나열하면서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외국 시장과의 경쟁, 상장 요건 문제. 이거 얘기하라는 거 아니거든. 핵심만 얘기하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분이 진짜 무식하다는 건 뭐냐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개미들이 너무 많대. 아, 그 얘기했다. 맞다. 이야, 나는 개미들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 시장이 저평가된 걸 이렇게 읊을 수 있어. 읊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 원인, 답변을 안 했어요.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가 얘기 나오냐면 법률적인 법적으로 형량을 내리고. 형량은 강화되 그것을 판사들이 때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이게 자본시장법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서 법원이 형량을 때리도록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집니다. 그게 대안이라는 거야. 질문은 한국 시장이 왜 저평가됐습니까? 라고 질문인데. 자신이 직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오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부동산 폭등 원인. 원인을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 건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건 유동성 때문이다. 돈이 많이 흘러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잡는 데 정책적 오류가 있다고 명확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급이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아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부인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이재명 후보의 탁견이라고 하니까 공포수요라는 얘기예요. 뭔가 뭐냐면 공포수요가 뭐냐면 남들은 집을 샀는데 나는 못 샀잖아. 나 이러다가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공포로감을 느끼는. 그 공포수요가 생겨났다 이거야. 그게 끝인데 그 관리를 못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하여튼 실물 경제에도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그냥 부동산 전문 애널리스트 같아. 자 보세요. 그다음 질문을 넓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3%가 윤석열한테 질문할 때는 뒤에도 나오지만 자세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재명한테 처음에는 좀 넓게 질문해. 그런데 이재명이 그 개론을 갖다가 딱 요약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슬그머니 질문을 또 던져. 개론을. 그러니까 그 개론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서로가 재미가 있는 거니까 얘기하면서. 그렇지. 그럼요.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평가. 윤석열의 야당에서 여당 공격할 가장 큰 무기야 부동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잘 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얼마나 제대로 파고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정책적 실수는 어디 있다고 보이는가? 라고 윤석열한테 질문을 했더니 앞서 막 강 얘기했거든요. 강을 이렇게 자본주의가 강이 흐르듯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억지로 강을 막으면 강이 그냥 그 흐름을 갖다 뚫고 가버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시장의 어떤 시장을 거슬러가지고는 성공한 정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강에 대한 비유를 쓴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줬겠지. 가르쳐줬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인식하고 받아들였다.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그걸 왜 자기가 살라고 들어갑니까? 그걸로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투기 수요가 맞거든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투기가 아니래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거는 투기가 아니랩니다. 나 미치겠다. 뒤에 보세요 이거. 제 밑줄 치고. 주택은 매전매석으로 인해 소수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전매석할 수 없기에.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데 한 사람이 300채씩 사고 200채씩 사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현실이 매전매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이 난리가 나는 건데. 놀랍지 않습니까? 인식은 없다는 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무조건 공급을 늘려야 된대요. 그래서 신규 주택을 더 건설하거나 다주택자 보유 분량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게 뭐야. 집값을 올려주라는 거야.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인식 자체가 매전매석 부동산 시장에 매전매석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물론 세금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 이러면서 비슷한 걸 꼽아내려고. 그러니까 집값은 하반경직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 윤석열이 거의 유일하게 쓴 전문용어죠. 전문용어예요. 그런데 하반경직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집값이 그렇게 내려가는 경직성을 갖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아무런 시장의 움직임이 없고 그야말로 아주 다른 시장의 다른 요소들한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집값은 하반경직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은 낡아지니까. 그렇죠. 그럼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라고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되 왜곡된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가격. 기존에 있었던 가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가격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부담을 준다. 이 상응하는 부담은 뭡니까? 세금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뒤에 또 있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면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그다음 정부가 어떤 노력을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공급을 때려박는다 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소위 계급계층이라고 한다면 소위 부동산 쪽에서 토건족들의 소원이죠. 토건족들 쪽에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규제 풀어라. 그리고 계속 정책 쪽으로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 물량 늘려라. 이 얘기는 건설회사들이 돈 벌게 해줘라. 이런 얘기고. 다주택자의 경우 그것도 규제를 풀려고 하는 거니까 장모님 아파트처럼 상수원 규제 교역 이런 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세금을 과도하게 매길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이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답변을 합니다. 얘가 그때 양도세를 올린 것보다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팔라고 했지만 증여했다. 이건 이따가 윤석열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이 상황에 종부세가 부과됐으나 중과로 맡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유해해주면 안 되고 유해해주면 도덕적 해의가 생기는 거고 6개월 안에 나가면 중과 면제. 9개월 안에 나가면 중과 분의 절반. 12개월 안에 나가면 중과 분의 25% 감해준다. 12개월 이후에는 얄짜롭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길 것이라는 오해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양도세의 문제가 아니라 보유세를 늘리는 기본 베이스로 해서 지금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 3%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참다 참다가 3%의 김 프로님께서 가장 연장자인 김 프로님께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앞에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거니 세금 정책 어떻게 할 거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분이 진짜 얌전한 분이거든요. 정말 점잖고 토론에서 각을 세우지를 잘 않고 이런 분인데 아무도 진행을 안 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아무도 진행을 안 하니까 라기보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설명을 쫙 해줘서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3주택 2주택 1주택 하면서 규제 얘기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양도소득세도 적당히 올려야 한다. 세제를 합류화해야 된다.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 앞서도 계속 그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한다든지 시기 6개월 12개월 9개월 이렇게 한다든지 얼마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안 나오고요. 추상적으로 부동산 정책 이렇게 세제를 합류해야 됩니다. 저기 김성수 평론가님 세제를 합류화해야 되지 그럼 세제를 그러면 뭐 이상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세제를 합류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김성수가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말고 돈 뭘 해. 할 얘기 없어. 난 제가 어제 굉장히.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점심이 되면 밥을 먹어야 된다. 배가 고프면 간식을 먹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시그널을 주냐고. 이재명 세입자 주택은 누가 공급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분양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에요.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기본주택이에요. 그런데 양이 되게 많아. 아주 꼼꼼하게 설명하는데 제가 핵심만 뽑느라고 중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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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략을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이다. 땅은 국가 가지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거.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뭐죠? 네. 기본주택. 토지임대부. 토지임대부 주택. 그리고 이 기본사상이 깔려있는 것은 토지공개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돈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실 보면 평당 천만 원이면 되고 이거를 부풀려서 5억에 분양한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또 붙여서 시중간 8억에서 10억에 판다. 아니다. 지금 이게 해서 평당 천만 원으로 해서 3억, 4억 대의 장기 임대 줄 수 있다. 누구 중심으로?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계획이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분양제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분양제도 질문을 하는데 이론이 다양하다. 맨날 얘는 이렇게 설명을 해.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해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거둬들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이득이 많이 남으면 그 이득을 정부가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공공환수 거둬.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왜? 장모님이 돈을 못 벌지 않느냐. 뒤에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뒤에 합리적인 범위네요. 공공환수로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해. 일률적으로 번 돈에 50에서 70위를 내놔라는 건 곤란하다. 정부의 자정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가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동네에 도로를 깔아주고 수도를 깔아줬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10분의 1인 10억만 받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는 사업자가 재건축, 재건축, 이걸 통해서 물량 공급해 이익이 남는다고 공공환수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뒤에다가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그다음은 50%, 70% 일주일에 가져가게만 하면 안 된다. 뭐 하자는 겁니까? 3% 존경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앉아계셨습니다. 원가주택이나 작은 수익만 얻고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국가가 공적인 부분에 이용하는 게 낫다. 공적인 부분은 어떤 거? 몰라. 분양가 상한제는 그런 공공 아파트에서나 진행할 거지 사적인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한국경제 나갈 길과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할 일은? 그러니까 3%는 되게 편해요. 이재명한테 질문하면 여기 답이 딱딱딱딱 나와. 마치 이걸 그대로 받았으면 보도자로 나오듯이. 따라서 현재 앞부분 되게 꼼꼼하게 잘 설명했는데 현재 문제 가계 소비, 수출, 정부 지출이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출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부 지출 이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소비 부분이 문제이다. 가계 소비 이게 문제다. 이게 2차 배분이 왜곡된 결과인데 그래서 그다음 뭘 해야 되냐면 경제 구조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 사실 여기에 그 얘기 있었어요.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했었고 새로운 투자로 바꿔야 되고 미래의 자산을 앞당겨서 현재 투자해서 미래의 자산 가치를 늘리는 것이 투자이다. 하면서 갈 길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 부분을 들으면서 난 감동을 해서 막 눈물이 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노동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번다. 이런 개념보다는 국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국민들한테 배분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노동은 자기가 골라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전환해 나가자. 그러면 이런 세상으로 전환해 갈 때 가장 자원을 배분할 때 좋은 것이 뭐냐. 에너지 자원인데 이 에너지 기득권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다. 여기서 와 진짜 감동을 했어요. 지금 실제로 신안이나 이런 데에 있는 섬 주민들 이런 분들은 에너지를 공공화해 가지고 그 공공화된 에너지의 이득분을 가지고 충분히 배당으로 잘 사십니다.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바꿔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경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시리즈가 나오는 것이고 이거를 한국 사람들한테 이러한 기본적인 공급을 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깔아놓으면 마치 옛날에 박정희 때 경부고속도로 깔리듯이 이것이 전국적인 한국 사람들만의 특유한 근성으로 에너지 부분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할 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명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자리들도 새로운 일자들이 생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서부터 나온 이익들을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나눠 갖겠다는 거지. 같이 일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구조 통째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룰라의 생각하고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세나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계층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전까지 이 주도권을 다 잡고 기득권을 다 틀어주고 있던 그 계층이 죽어도 이걸 못 내놓으려고 하는 거다.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지. 권력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권력을 가져봤습니까? 정치 권력을 우리가 소유해봤어요? 서민들이? 관료들이 중에 채 같지.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대전환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진짜 닥짓을 했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이야기하기는 뭐냐면 자신은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구글 정부로 만들려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구글 정보는 또 뭐야? 구글 정보가 뭐야? 했더니만 예를 들 때 코로나를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치료 내역 역학조사 동선 기저증 병원 시설들이 들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상당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건당국과 의료관계자 환자 가족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투명하게 열어서 모두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게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가 지도자는 그리고 오죽했으면 3%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 질문에 국가 지도자 현재 국민들이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길게 볼 때 이 부분에 고민하는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 존경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윤석열이 그래도 인터뷰 나와서 얘기하는데 뭔가 하나 이렇게 핵심적으로 던져줄 필요가 있다. 하나의 한 문단 한 문장 뭐 이렇게 던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건 주소 들었어. 구글 정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그거를 코로나로 예를 들었는데 정부가 플랫폼이 되는데 코로나로 예를 든 게 이상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이게 진짜 무식한 자의 망발인데 플랫폼은 그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고 의사결정기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플랫폼이 도구야 도구 무슨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자율적으로 다 움직이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착각이거든요. 그럼 AI가 왜 있습니까? AI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경향성을 만들어내고 분석하고 그걸 다시 새로운 경향성으로 수정하고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AI한테 모든 걸 맡겨주라고 그러면 정치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거기다 규제개혁 규제혁신이 다양한 법에 의한 규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원스톱 규제를 하죠. 원스톱으로 풀어주자매. 원스톱 규제가 중요하다고 그래. 이건 또. 개념이 막 뒤섞여. 아까 공매도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공매도를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공매도는 폭락하는 매장에서 너무 많은 폭락을 더 야기할 수 있어서 위험하대요. 공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폭락하고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폭락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공매도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 원스톱 규제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어. 원스톱 규제는 뭡니까? 규제라고 하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규제를 풀어서 원스톱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걸 주창했던 게 뭡니까? 이명박 정부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주창해서 했던 짓이 뭡니까? 4대강. 4대강 할 때 이놈의 원스톱 원스톱 이런 얘기하면서 환경부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4대강 관련 무슨 회의에서 결정하면 그냥 끝! 법을 위반했잖아. 그러면서 법을 다 위반해버렸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모양 욕골났잖아요. 4대강이. 수십조 원을.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게 규제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의 견제라고 하는 걸 규제라고 보는 겁니다. 환경부는 왜 존재합니까? 환경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기재부나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서 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왜 규제입니까? 규제와 견제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저는 여기서 완전히 깨버렸어요. 구글정보에서 코로나 예를 드는 거 보면서 완전히 깨버렸고 이 사람의 뇌는 이렇게 해가지고 파헤쳐 들어가서 뭔 생각하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근데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 뭐요? 자기 마누라나 자기 장모와 관련된 사람한테는 전부 다 한 자리씩 줄 수밖에 없어. 이 플랫폼 정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맞아요. 다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김범수한테 주겠다는 거야. 김범수한테 준다는 거지.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다음에 토건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야? 황사장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조라목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조라목이 계속 아파트 만들게 하고 황사장이 계속 거기다 납품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 풀고 민간에 아파트 더 짓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토론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특이한 걸 제가 뽑아냈어요. 이재명은 기본금융이라는 거 기본금융 기본 시리즈의 금융 쪽으로 금융의 원천은 국가 권력이고 신뢰인데 현재의 약탈 경제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려면 지금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고 이것이 과연 경제성적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되는데 힘든 사람에게 정말 최저치는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금융이라고 하면서 쫙 설명을 했어요. 제가 너무 많아서 중략으로 했는데 이거는 원래 기본 시리즈의 금융 쪽이고 그다음 주택이 있고 기본 시리즈로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가 되니까 이제 3%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로운 분이 이재명 후보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면 훨씬 더 정책적이고 민생에 대한 집중이 되지 않을까 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론을 하라고 그랬더니 토론을 하면 공격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 실제 해보니까 그렇더라. 16번 해봤다. 자기가 경선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시청자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자기가 맨날 네거티브를 하니까 그러지. 그런 기회가 많아요. 토론하기는 싸움밖에 안 된다. 나 미치겠다 진짜. 저 사람이 뭘 준비할까 그거 걱정하게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공적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뽑는데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걸 검증해 나가는 토론이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정치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사결정을 확인하고 반대되면 왜 반대하는지 서로 토론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해내는 거 아닙니까? 전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정치라는 것은 그거고 민주주의는 그거라고 배웠는데 토론을 안 하면 뭐 어떻게 주목싸움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주목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누가 더 힘센지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이기는 놈이 대통령.